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TV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캡컷 크리에이터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캡컷 어플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공간이 있고 그 옆에 템플릿 부분이 있어요. 자, 이 템플릿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캡컷 크리에이터로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아래에 쭉쭉 내려볼수록 자,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양한 영상 편집을 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처럼 나도 캡컷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은 위에 있는 배너에서 이 영상 편집 능력자를 찾습니다. 라는 이 배너를 선택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캡컷 관련하여 크리에이터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지는데요. 크리에이터가 되는 지원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캡컷 앱을 활용한 텍스트 영상을 제작을 해주시고 자, 오픈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대화방 참여 후에 테스트 영상을 공지에 따라서 제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담당자가 심사 후에 통과하신 참가자에 한해서 캡컷 템플릿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과정이에요. 크리에이터 활동 리워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캡컷과 정식 계약을 맺고 그리고 페이도 받을 수도 있고요. 수료증도 준다고 하네요. 자, 지급 방법은 활동 미션 종료 후 상품권 코드를 2월 10일까지 이메일 발송을 해주고요. 여기서 주의사항, 크리에이터 활동 영상 제출 시 캡컷에서 해당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배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캡컷의 권한을 보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하고 바로 참여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필수 항목이 있고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캡컷을 자주 사용합니까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해주고 자주 편집하는 영상은 어떤 것인지 본인의 영상 컨텐츠와 어울리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저는 아름다운 화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편집된 영상을 주로 어떤 플랫폼에 공유를 하는지 저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캡컷 템플릿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네, 저는 매우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네, 얘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그러면 캡컷 템플릿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가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한 영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업로드한 링크를 이 아래에다가 링크를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캡컷 어플을 활용해서 제작한 영상의 링크를 여기에 복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카카오톡 아이디와 닉네임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출을 하면 모집이 되었다라고 하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보여지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으로도 모집을 할 수가 있으세요. 카카오톡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검색하는 곳에 캡컷이라고 한 번 열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채널이 하나가 보여지는데요. 클릭해볼게요. 네, 그럼 이곳에 채널 추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미 채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채널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아래에 보시면 캡컷 크리에이터 지원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을 하니 모집방이 있어요. 자, 이것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캡컷 한국 템플릿 크리에이터 모집톡방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이미 한 번 접속이 됐기 때문에 참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그룹 채팅 참여하기가 보여지실 거예요. 네, 그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공지사항이 보여지세요. 캡컷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네, 보시면 제출 방식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까 캡컷 어플을 통해서 제출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단톡방에 자, 영상 링크와 영상 주제 그리고 개인 카톡 아이디 이런 것들을 예시처럼 올려주시면 합격자에 한해 자,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캡컷 템플릿 크리에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알아보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에 맞게 제가 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